피지, 피지, 검고 딱딱하게 변한 블랙헤드 이젠 뽑아내십시오! 피지 청소, 미네랄 케어! 고농식된 10가지 미네랄의 3톱 착용으로 피지를 쫙 뽑아올려 배출! 바르는 적적, 썩썩썩 뽑혀나온과 동시에 모공 수축까지! 2단계, 이펙트 클렌징! 뽑혀나온 피지와 노폐물을 녹여내 잔여물까지 말끔히 씻어내주는 기막힌 효과! 직접 임상시험 결과! 놀라지 마십시오! 단 1회 사용시 평균 피지 감소율 24.5% 확인! 단 1회 사용시 평균 각질 감소율 65.44% 단 1회 사용시 평균 모공 수축 개선율 10.23%